Rewind, Rewind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품속으로 일단 해봅시다 우리들만의 무대 위 조명이 아래둘 시켜지고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품속으로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우리들만의 무대 위 조명이 아래둘 시켜지고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 네, 해볼게요 우리들만의 무대 위 조명이 아래둘 시켜지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노바라 춤추고 살짝 급하거나 하진 않지, 지금 더 타야 되겠지, 그렇지? 그래, 맞아, 맞아, 더 할게요 우리들만의 무대 위 조명이 아래둘 시켜지고 발음이 어려워 우리 둘만의 무대 위 조명이 아래둘 시켜지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노바라 춤추고 요거 어땠어? 그래 좋아 꿈이 깨도 나 좋아 좋아 약속할게 나 이 꿈이 깨도 나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품속으로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빛의 조각들 그 어디쯤 끈이 날 끌어당기는 뷰 이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널 라이크 음 우와 빛의 조각들 그 어디쯤 빛 조각들 그 어디쯤 한번 파야 될 것 같은데 빛의 조각들 그 어디쯤 빛의 조각들 그 어디쯤 끈이 날 끌어당기는 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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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방언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좋다 You are so beautiful 같이 있는 지금 remarkable You are so wonderful 그러면 일단은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시곗바늘을 돌려 어젯밤 꿈속으로 찰나의 순간 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? 톤? 튀어나오게? 응응 해볼게 어젯밤 꿈속으로 좀 가둬야 되는구나 오케이 시곗바늘을 돌려 어젯밤 꿈속 근데 마무리 잘 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시곗바늘을 돌려 시곗바늘을 돌려 시곗바늘을 돌려 시곗바늘을 돌려 어젯밤 꿈속으로 찰나의 순간 살짝 내가 듣기에는 뉘앙스가 어젯밤 꿈 빰 꿈속 이렇게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서 요거만 좀 더 잘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젯밤 꿈속으로 시곗바늘을 돌려 어젯밤 꿈속으로 어려운데 시곗바늘을 돌려 어젯밤 꿈속으로 찰나의 순간이었던 그때의 품으로 그대의 품으로 그대의... 그... 그대의 품이구나 그대의 품인데 그때로 해 그냥 그게 더 발음상 더 맞아 그때의 품으로 오케이 오케이 찰나의 순간이었던 그때의 품으로 너가 편한 곳 다리에서 쉬어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좀 이어지는 느낌이 날 것 같긴 하거든 그때의 그때의 품으로 로 로 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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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나의 순간이었던 그때의 품으로 깰 수 없는 꿈을 꾼데도 손을 살짝만 더 낮춰서 잡고 한다는 느낌으로 깰 수 없는 꿈을 꾼데도 이런 느낌으로 깰 수 없는 꿈을 꾼데도 그곳을 갇혀 버린데도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왔는데 응 그곳을 갇혀 버린데도 좀 더처럼 발음해 볼래? 좀 더처럼 발음해 볼래? 더 더 더 더 그곳이 같이 버린데 또 뒤에 깎게 We want, we want 너가 한 가이드를 듣고 응 요 뉘앙스를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러자 We want, we want 시간을 돌려서 바쁘다 야 왜 이렇게 잘 불렀냐? 이것도 너야 오늘은 모르는 애야 지금 우리 리듬하는 무대 위조 명이 하나둘이 시켜지고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에 너와 나 춤추고 약속할 뭔지 알지? 지금 약간 뭔지 알아? 내 눈? 약간 지금 좀 넉넉한 척 지금 그러고 있어 눈이 약간 여기로 나가서 이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가면 될 것 같아 응 약속할게 나 이 꿈이 깨도 나 We want 좋아요 와 와 와 W 갈까요 네 시간을 돌려서 저 방구 속으로 아 아닌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이해하겠지 응 시간을 돌려서 저 방구 속으로 된 것 같아 일단은 나와봐 오케이 네 아휴 아휴 뚱 어젯밤 꿈속에서 널 만난 그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춰버린 그 순간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젯밤 꿈속에서 널 만난 그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춰버린 그 순간 해볼게요 네 다가가 다가가 멈춰버린 그 순간 엇몸의 세포들이 내게 널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엇몸의 세포들이 내게 널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 엇몸의 세포들이 내게 널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 살짝 급한 것만 빼면 너무 잘했어 네 앞에만 잘 느낌 살리면 될 것 같거든 앞에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네 이상해 나도 모르게 좀 더 스트레이트하게 해줘 불안하고 신호를 보내 이상해 나도 모르게 장나의 순간 반응에 나의 모든 게 아우 너 아주 잘해 순간을 좀 당기면 하면 되겠어 어 너무 잘하면 돼 으윽 어 아주 뭐 길가 박혔어 유아 소 뷨리플 이 꿈에 절대적 한 개를 넘어 좋아 근데 뿔 랑 어가 좀 짧아 유아 소 뷨리플 이 꿈에 절대적 한 개를 넘어 다 왔어 다 왔어 음만 맞춰줘 그리고 뷰리풀 할 때 좀 더 끌어야 돼. 넘어가자. 네. 뭐야? 뭐야? 믿으러 가도 될 것 같아. 왜 이렇게 잘했어? 기다려봐. 지금 너와나 Eh 거짓말이여도 좋아 지금 너와나 Eh 지금 거가 좀 거가 있는 애매하게 그치. 메인보컬 자리 내놔라. 아니야 아니야. 나 듣고 있었어요? 깰 수 없는 꿈을 꾼대도 그 꽃을 갇혀버린다이 또 음도 일정하게 너무 잘 맞아 야 너는 음악의 신이야 일단 다 됐지 그치 일단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늘려서 재판구 속으로 다른 톤으로 한 두 개만 더 받아놓을까 좀 약간 다른 톤? 다른 톤? 구체적으로 다른 톤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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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가 있는 듯 없는 듯 함성 느낌 웜톤? 너무 웃기잖아 저기요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볼까요?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사고 뭉치네 사고 뭉치 아주 좋아요 좋아요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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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꿈에서 깨어난 애도 됐네요 꼭 조심하고 괜찮아 난 여기서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어디가? 왜? 왜? 나 때문이야? 네 왜? 잘했어 잘했어 내가? 응 내가? 응